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로 마법을 부리는 우리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 해리포터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변동성에 노출되고 변동성으로 인해서 투자에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투자를 성공하신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계신 분들이 정말로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은행 김용곤 팀장님 이며 한암 꼴뚜기 팀장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비결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은행 TC 시그니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곤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 업계에 상당히 오랜 경험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힘든 PB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제가 2000년 초부터 했으니까 아마 2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올해 한 게 꼭 자랑은 아닌데 그동안 국내 같은 경우 카드채 사태라든지 외국 해외 같은 경우 9.11 테러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금융위기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 중국 주식 폭락 등 정말 다양한 변동성이 있던 시장 상황에서 제가 경험을 했고 정말 불면의 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수명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상황 상황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긴 한데 제가 기본적으로 성격이 긍정적이고 자본시장을 분석하거나 투자하는 걸 워낙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일을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변동성을 화두로 던졌는데 변동성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거고 또 지난 수년간 높은 변동성을 겪어왔는데 이 높은 변동성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혹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언을 조금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변동성이라는 게 이제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안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애초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충분히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투자를 했을 때와 전혀 모르고 투자했을 때의 변동성을 느끼는 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루틴한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행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펀드를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펀드가 갖고 있는 성장형 펀드일 수도 있고 가치주 펀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펀드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보면 탑10 종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미리 피부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가입을 하셨다면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그런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어려웠을 때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시장의 급락이 오고 패닉에 빠지게 되면 뭐 PB분들도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엔 고객님들의 고통은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PB팀장님으로서 그런 고객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리딩하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 우리가 보통 주식이 하락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그게 경기 침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경제 외적인 상황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재정 정책이라는 금융 정책을 효과적으로 쓴다면 그런 이슈는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고객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슈가 아니라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할 때는 일단 보유를 무조건 추천드리고 하락의 본질적인 이유를 고객님들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설명을 드린다면 변동성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전형적인 경제 외부의 변수로 시장을 망가뜨리는 이벤트였다면 최근에는 사실 조금 시장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 달 동안 변동성이 좀 심했었고 지금 상황을 한번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은 경제 외적인 게 아니라 경제 본질적인 이슈입니다. 그렇게나죠.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조금 과거와 달랐다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금리가 저도 PB를 오래 했지만 금리가 그렇게 높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22년도, 23년도 주가 하락했을 때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가 저금리 기조에서 어떤 시장을 보는 거하고 현재는 고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예상하셨던 분들은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도식적으로 경기 침체가 와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AI를 말씀을 드렸는데 AI라는 새로운 투자가 그걸 좀 극복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소비가 워낙 좋습니다. 그러니까 5%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미국의 소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연착륙으로 가는 형태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같은 환경에서 시장이 꺾이지 않았던 적을 찾으려면 한 7,80년 뒤로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시장의 에너지가 이 높은 금리와 양적 긴축을 뚫고 여전히 경제 성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저도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유연한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크로 상황에서 도식적으로 생각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둔한 와이저. 그렇죠. 그런데 지금 AI라는 게 B2B거든요. B2C가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빅테크는 항상 돈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AI는 밀릴 수 없는 대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빅테크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걱정하는 건 투자 대비 매출이 나오냐 성장이 나오냐에 대한 의구심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성장성이 담보된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가 줄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한 75%가 소비에서 나오거든요. 제조는 한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 여력이 인여, 현금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카드 연체나 이런 것들도 꽤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우려하긴 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서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고용입니다. 이번에 8월 달에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도 7월에 고용보고서가 4.3이 나오다 보니까 샤멜 법칙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업 청구가 줄고 그다음에 소비가 되게 좋게 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있는지 아, 이건 약간 일시적이다. 그래서 9월 달 초에 나오는 8월에 고용보고서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5%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로금리면 대응을 못하거든요. 룸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5%이기 때문에 만약 고용이 약화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 부양을 일단 할 수 있고요. 소비가 아직도 굉장히 탄탄하고 또 2분기 지금 실적들을 보면 80% 이상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드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이번에 어떤 패닉으로 주가가 빠졌으면 빨리 회복하는 이유도 그런 게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시장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장에도 투자를 하시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분들 아마 우리 채널에도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투자로서 장기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투자가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건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투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 그냥 강남 아파트가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못 사서 문제죠. 못 사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펀드나 주식 똑같습니다. 뭐 간단히 미국이나 아니면 빅테이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한 번 사서 뭐 더블이 난다든지 당장 투기적인 입장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아는 거에서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적립식이라든지 거치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김용공 팀장님, 하남 꼴뚜기 팀장님 모시고 오랜 경험이 있는 PB로서의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명동 부테크로